와우 와우 지효씨 뚝딱이라고 하셨는데 춤 너무너무 잘 추시는데요? 흥미 있으셔 아 제가 인가하면서 자신감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몸이 안 따라줄 뿐이지 원래 춤과 노래를 좋아하긴 합니다 어? 예쁘지? 진짜 요정 아니에요? 요정이 춤과 노래를 좋아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던데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따가 더보이즈 챌린지도 한번 가봅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정은 바로 엔딩 요정입니다 엔딩 어 뭐야 그럼 저도 엔딩 요정으로 바꿀래요 후니에게 소원을 말해보세요 다 들어드립니다 아 네 그게 소원이었구나 아니 아니 뭐에요 들어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들어만 준댔죠 그건 제가 어찌할 순 없잖아요 두 분이서 화이팅 하셔야죠 에이 네 장난이구요 대신에 다른 행복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무대들이 행복크 잡채라구요 더빅 많이 기다렸지 스같은 기적이죠 카리스마 잠시 먹고 귀여움 장착 청량한 썸머캐럴송으로 컴백한 더보이즈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와 하나, 둘, 셋, 립 입술이 너무나 예쁜 우리 더비 하나, 둘, 셋, 글 그렇게 예쁘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롤 로매틱한 언어를 많이 들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즈 정말 사랑스럽네요